광복절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이었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유효한데요. 더위는 계속됩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최고기온 34도, 평년보다도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로 인해 오후부터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는 시간당 30mm로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제주에는 모레까지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새벽부터 아침에는 강원과 영남, 호남동부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제주의 최저기온 27도, 전주와 부산 26도 등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서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전주 34도, 청주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더위 속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예보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